프리티 랩스타드 나오는 사람들 나 나올거야 래퍼로 안나오고 내가 널 판단할거야 기대하고 있어 나 언젠간 슈프라이즈 암튼 뭐라그래 진짜 이제 끝이야 아예 안봐? 내일도 안봐? 내일도 안보는데 언젠간 다시 보겠다 프리 랩스타드 내 진짜 돌아온다니까 니네들 깝치다가 뭔지 알지 나 지금 눈물을 나오는거는 행복 눈물이고 정말 정말 언프리티 랩스타드 2 누구 나오는지 모르겠지만 알아야 되는게 이 힘든걸 알아야 돼 이 쇼 정말 정말 힘들어 그리고 나 나올거야 나 나올거니까 다 상관... 누군지 다 상관없어 난 다 평가할거야 다 everybody everybody going down 고맙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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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맙습니다